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경북 21개 시군 23곳에서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가 개최됩니다. 이달 31일 경주시는 봉황대 1원, 울지는 망양정 해맞이 공원에서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합니다. 7곡군은 7곡 공예테마공원 야외 마당에서 제야의 행사를 실시합니다. 또 새해 첫날에는 포항 호미곡광장에서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열리고, 경주시는 문무대왕릉 1원, 김천시는 김천시민대종에서 새맞이 타종을 합니다. 이 밖에도 안동과 구미, 문경, 경산 등 경북 21개 시군에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